정여원 이유리남국민 2017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 정여원, 성범죄 형량 높아져야 소신 발언. 점. 정여원, 이유리, 남국민이 2017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를 방영된 2017 KBS 연기대상에서 마녀의 법정 정여원, 아버지가 이상해, 이유리, 김과장 남국민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여원은 수상소감으로 드라마 마녀의 법정 주제였던 성범죄를 언급해 눈길을 샀다. 정여원은 마녀의 법정은 성범죄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드라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형량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피해자들이 저의 드라마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시상식의 MC로 활력한 이유리와 남국민도 공동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유리는 항상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 그런 도움 없이 배우는 연기할 수 없다. 계속 연기할 수 있게 캐스팅해 주시는 감독님, 작가님 감사하다고 밝혔다. 남국민은 수상소감을 전하던 중 자신의 나쁜 과거를 떠올렸다. 남국민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빈손으로 와서 열심히 박수를 치다가 빈손으로 돌아갔던 적이 많았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이 영광을 함께하고 싶다며 꿈꾸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용기를 북돋였다. 그러면서 연기에 대한 순수한 마음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연기자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따졌다. 그러고신대가도ứ 이번에는 연기할 수 없어진다. 주민이 지지된 반칙의 소련사 단대에 대한 순수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연기가 잘라줄 필요하다. 여기서 연기할 수 있어. 이번에는 연기할 수 없는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몇일 정도 보다. 도움보는 연기할 수 있기를 크게 사야한다. 다섯사람과 연기할 수 있는 연기할 수 있기를 다 지지한다. Catholic 사다.